안녕하세요 이브 미니어처입니다 지난 주말 서점에서 만난 DIY 미니어처들이에요 아기자기하네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찾아주시는 채널 손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촬영해 보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구입 가격도 저렴하네요 어떤 디자인이 예쁘신가요 이런 방도 참 귀엽죠 여름엔 시원해 보이는 이런 방 이런 돔 안에 더 작은 미니어처도 있어요 요정이 살 것 같은 공간이죠 제가 거인이 되어서 남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음 으 으 으 으 으 이것은 종류별로 다른 음식들의 미니어처에요 도너츠도 있고 비빔밥도 있답니다 집을 만드는 것 보다는 쉽겠네요 귀여운 인형들 보면서 힐링 하세요 자판기 뽀키용 인형들마저 귀엽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